더 불꽃이 튀기나요? 5초, 3초, 2초, 1초, 1초, 1초 첫 판 연장으로 갑니다 첫 판 연장으로 갑니다 힘들어요 저렇게 두 선수가 허리를 숙인다는 것은 힘든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냥 다 쏟는다는 얘기죠? 이걸 버티네요 이 밭다리를 노범수가 버텨요 버텨요 노범수가 버티면서 저희도 오히려 자칫 잡은 최정만 선수의 위험도가 더 높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넘어갔었는데 이걸 노범수가 버팁니다 노범수 대단하네요 물론 최정만 잘하는 건 신흥팬들 다 아십니다만 노범수를 이 대목에서 조금 칭찬하고 싶네요 저희들이 비조 쪽에 대준우를 봤을 때 노범수가 최악의 대준우였거든요 태백에서 선수는 혼자 들어가 있었잖아요 외롭게 추정을 했는데 이제 연장인데요 연장 30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범수 선수에게 경고가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고 1회가 있습니다 네 산바를 잡고 잡았을 때 빨리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이재진 주심으로부터 경고 1회를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에 30초가 지나가게 되면 노범수 선수가 경고 패가 되는 겁니다 30초 안에 노범수 선수는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경고가 없었다면 개최에서 조금 유리했을 텐데 경고 때문에 노범수가 조금 급합니다 노범수 선수 준비 많이 했는데요? 첫째 판 연장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관합니까? 첫 판 연장전 다리를 잡고 앞무릎 치기 같이 해 같이 정마라 같이 해야 돼 공격을 해줘야 돼요 시간이 다급한 쪽은 노범수입니다 끝까지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20초 전 앞무릎을 잡고 있는 노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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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무릎! 최정만이 힘으로 반전을 또 보여주는 최정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최정만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뭐 어지러지지 않아요 네네 여기서 기술 들어갔는데 최정만이 노범수 선수의 오른쪽 다리가 조금만 더 뒤로 빠졌더라면 못 빠졌네요 이걸 버티는 건 최정만의 힘입니다 최정만이 이래서 잘하는 거예요 최정만 선수가 왼쪽 다리 사퍼를 가장 강력하게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지금 거의 뭐 결승전 우승한 것처럼 최정만 선수 저 정도까지 첫 판 끝나고 노범수 선수는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최정만 선수는 힘들어서 한참 있다가 모래판에서 갑분수 몰아쉬고 그리고 포효하고 예예예 힘은 최정만 선수가 더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범수 선수도 넘어갈 때 본인이 뒷발이 덜 빠졌다는 걸 느꼈는지 혀를 많이 내밀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도 준비는 노범수가 먼저 나와서 하고 있죠 바쁜 거죠 최정만 빨리 나와라 최정만 선수가 전성 행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노범수가 가현이 패기 넘치는 탁구호수인데 오히려 임태혁 선수가 지금의 비조에 먼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최정만 선수보다는 최정만 선수는 노범수가 올라가는 것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 첫 판을 지켜본 결과는 최정만의 노련미가 대단하다는 건 벌써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범수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준비 많이 하고 나왔어요 패기는 상당히 노범수 선수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금강의 최정만 태백의 노범수 자 뭔가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노범수 선수의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노범수 선수의 팬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저 약자 쪽을 많이들 응원하니까 말이죠 오늘 또 경기를 위해서 머리를 또 잘랐다고 하는데 굉장히 귀엽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노범수 선수 자 돌째 판입니다 집중해 돌째 판 시작됐습니다 다른 자 꽉으로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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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치기의 최정만 잡치기의 최정만 2대0으로 최정만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노범수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군요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노범수의 마지막 한방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최정만이 예정만